성장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쟤땡은 베이시스 느낌 아 저 오늘 이거 세 명씩 해요 제가 보니 좀 유혹할게요 뭐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뭘 뭐 저희 낮에도 공연하고 저녁에도 하는데요 지금 샌리스트 짜고 있어요 저희 공연에 와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 한 번도 같은 샌리스트를 한 점은 없을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공연을 했어도 왜냐면 그때 그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우리는 계속 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날 그날에 우리가 접하는 뉴스도 다르며 우린 너무 다른 공기 위에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같은 음악이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서 계속 샌리스트를 고민하는데 지금 신곡이 8마리나 생겨가지고 걔네하고 같이 또 다시 샌리스트를 짜는데 어렵고도 신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28, 27곡을 준비하고 있어요 낮과 밤의 샌리가 다르기 때문에 컨셉은요 크레센도와 대크레센도입니다 그럴 때 그래프를 하나 그려 보려고요 크레센도는 일정한 sig- 댓글 쌘도 일정하지만 저희 영화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지지지지지 지지지지지지 O 이런 다시 한 곡 하겠습니다